네 저희 다함께 게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게시록 11장에 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간은 1260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죠? 두 등경과 또 두 감남나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시고 있는데 이 두 선지자가 하는 일 가운데 무엇이 있죠? 이 두 선지자가 무엇을 한다고 말했죠? 집사님 두 선지자가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한다 하늘을 닫아서 비 안 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6절에 나오나요? 여기에 보게 되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물을 변하여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실 때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여기 16절부터 제가 읽어 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여기에 보니까 16절에서 다른 신들을 섬길 경우에 그렇죠? 다른 신들을 섬길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하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렇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므로 그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신들이 누구예요? 집사님 다른 신들 다른 신들 다른 신들 우상 우상이죠? 우상인데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말씀은 10편 82편 6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은 모두 다 신들이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0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신들 신들을 지금 우리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쵸? 사람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 뭐예요? 집사님 우리 10개명에서 첫 번째 개명이 뭐죠? 첫 개명? 나 외에 다른 신들 그쵸? 첫 번째 개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어떻게 알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비가 안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23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도 9월 11일까지 1260일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바요나라고 하셨죠 그쵸? 바요나 시모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또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요나의 아들아 네가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풀게 되면 네가 땅에서 풀리는 그 풀림이 하늘에서도 역시 함께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마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뭐라고 말했죠?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죠? 예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떠나야 되는 건 뭐냐면 우상숭배를 떠나야 돼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나와라 또는 음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것이 신명기에 또 다른 데 나오는데 주님께서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돌로 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인한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에서는 주님께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음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돌로 치라 그런데 그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일 때 그때 그 사람을 그렇게 처벌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하시자마자 두 가지 중요한 거 말씀하셨다고 말씀 드렸죠 뭐죠? 하나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자마자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게 되면 그 죄가 용서하여 질 것이오 너희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건 뭐냐면 그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므로 아 이것이 확실하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나의 행실이 악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용서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선지자는 이 현 기독교단 안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본인들이 먼저 죄를 떠나고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서 나오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심해서 지금 본인들은 죄에서 나왔으니까 현 기독교단 전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약속하신 대로 지금 현 기독교단이 이 우상숭배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던 우상숭배 때문에 다 떠나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본인이 이 우상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달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우상숭배에서 떠나 나온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엘리야나 또는 두 선지자나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서 자신들의 우상숭배하는 그 행실이 깨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께 나가서 용서받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 기독교단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심판의 기별을 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하신 말씀이 있는가 하면 가지가 한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다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인데 너희들은 이 나 외에 이건 뭐예요? 포도나무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가 더 높이고 경배하고 섬기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첫 번째 개명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크고 최고 되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인간 간에 서로 역량을 주고받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께 먼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서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가 있고 또는 해를 주는 그러한 역량을 끼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시여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은 바로 나 외의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먼저 올라가셔서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오는 그 모습을 먼저 보게 된다 그런데 이거는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재림전 7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를 하나님의 진노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노의 때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는데 미리암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진바깥에 두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진바깥에 두고 7일 동안 두셨었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지금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이 때가 오기 전에 먼저 세 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에 대해서 너희들은 먼저 인자가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이 말세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현 기독교단이 전부 다 우성숭배에 빠져 있어요 옛날의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부정적이고 심각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존자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피조물들은 사실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 우리는 그릇일 뿐이고 우리들은 주님에 의해서 영원토록 통치를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영원토록 공급하시고 저희들을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지금 현 기독교단은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한 17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되는 이거는 사실 재앙이죠 재앙인데 이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다라는 것이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외에 가지들 이 가지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말씀이 요한 1서 5장 9절에 나오죠 여기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믿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딱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인데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보다 그 외에 주변 인물들을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저 그리스도의 편에 본인들이 서 있으면서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기를 우리 소수의 무리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온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적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출애국기에서 맨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조난번에 영상으로 한번 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던져라 그러면 이것이 뱀이 된다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또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너가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다시 말해서 뱀의 꼬리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교리를 너가 그거를 깨우쳐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야마 너가 하나님의 심판하는 지팡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믿지 않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는 너의 손을 어떻게 알아? 품 속에 넣어라 근데 이거는 품은 하나님의 가슴 근데 하나님의 가슴은 이거는 의의 흉배라고 말했거든요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께 가까이 나가게 되면 내가 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 두 번째를 보여주시고 만약에 이것도 믿지 않게 된다면 이 의라고 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거든요 그쵸?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이제 엘리야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엘리야는 의로운 지혜를 먼저 깨닫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도 믿지 않게 되면 이제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물을 나일강의 물을 땅에 쏟게 되면 그것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여기 게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선지자가 행하는 기적 가운데 이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물이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건 여기 나일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나일강에 수많은 아기들이 빠져 죽었죠 그쵸? 첫 번째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남자아이면 다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았던 게 모세였어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 갈대 상자, 방주 다시 말해서 아비벌 10일 날 너희가 방주에 들어가라 이것이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비벌 10일 날 너희가 범죄했을 때 대속물을 붙잡지 않게 되면 너희들은 멸망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앞으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사실상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경우에 그때의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안 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현 기독교의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현 기독교단 전체가 다 어때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고 섬기게 될 때 바울을 예수님보다 높이거나 엘렌지 화인 여사를 예수님보다 높이거나 어떤 교단의 지도자들을 예수님보다 높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선지자가 우상숭배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죄를 용서를 받게 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대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약속에 따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따라 주님께서 저희들이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은 이때 1260일 동안 비가 안 오게 되는 그 예언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저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가 안 오게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이 신명기 11장 16절의 말씀을 깨닫고 현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우상숭배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또 극류를 베푸셔서 구원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거를 모르죠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 63장에 보니까 너희가 거기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금 결국 수혜 십자가를 바벨론에서 해놨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저기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걸 지금 다 자기 따라가면서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수혜 십자가 전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귓속에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장악하는 사람을 못 깨닫아요 이게 우상숭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현대진리연합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화인여사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운데 그냥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 기독교단에 대해서 모세의 글도 너희가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현대진리나 그런 재림 기회는 그냥 재치를 안시길 그것만 그것만 이제 저게 하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제가 지금 수혜 십자가 진리를 지금 모르니까 지금 그 외에 십자가를 다 군의 십자가서 지금 따라가니까 그쵸 그게 지금 바로 우상숭배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갖고 온통이 개체 재림 기회니 뭐 하여튼 뭐 다들 다들 다 다들 다 맞아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지금 재림 교단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잖아요 근데 큰 안식일 이거는 큰 사랑의 기념일이잖아요 그쵸 큰 십자가 사랑 근데 이거는 애지중지 하면서 아니 이거는 왜 폐지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 눈에 들벌을 빼어라 그래야 너희가 밝혀보고 형제의 티를 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창조 기념일은 애지중지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기념일은 폐지되었다 라고 가리키는 게 그게 지금 이게 눈에 드는 건데 사람의 기념일을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지난 안식일 날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면서 절기들은 다 폐졌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유튜브에 안 올렸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은 저희가 경고의 기부를 열심히 외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지사님 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수여 십자가 진리를 이렇게 다들 못 깨닫고 있잖아요 못 깨닫고 또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들 바벨론의 독재에 술이 취해 있어요 나는 참 그냥 순수하게 그냥 들어보면 이해가 될 텐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여기 기록된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가 말한 거 폭도들이 말한 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그냥 이거를 다 짬뽕을 시키니까 지금 현 기독교단이 바벨론이 된 거예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